Q. 5.3 Q. 5.3 이자 영훈님 네 그런것같아요 Q. 6.3 자세히 말씀 안해주셨는데 5.3 맞은 것같애 Q. 또 모네 Q. 근데 이상하게 멀 때 잘 이기더라구요 Q.J – – complicate Q. 그쵸 멀 때 잘 이기는 것 같아 Q. 형이 형님 Q. 형님 준비 완료 Q.isto 일단 이번판도 빠른 원질빌드 일단 한 번 갈게요 네 저희가 막판에 안 막다가 막으니까 확실히 당황한 것 같아요 저 두 팀에서 네 맞아요 저한테 질렀던 이번에도 비해 보고 막을 수 있으면 좀 막아볼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10키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번에도 막는 스타일로 약간 가볼게요 영원은 일요일날 몇시에 가죠 저희? 어 영원님 혹시 방송 언제까지 저는 보통 저녁에 치긴 하는데 맞춰서 티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6시부터 방송해가지고 아 비슷하네요 그러면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찾아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또 찡호가 이용우기 고맙다 찡호야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어 3시 테란 어 3시에요 네 3시 막을게요 어 어서와 아까 인사했어 안그래도 너 왔다고 넵 3시 테란이 바로 옆에 있네 전 질러서는 확실히 잘 나갈게요 이제 집중해서 아까 첫 판 첫 판 빼고는 진짜 안 당할 수 있습니다 162촘 pump 코가 유지엿 동선들 해픔 ользOSE 중얼 확률 태 shin 어, 프로브가 11시에서 오네요. 좀 뭔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좌측인 것 같애. 좌측. 일곱시 일곱시. 네. 저기 또 사기 히트에요 상대. 네. 질럭. 질들. 투번쩍이랑 바로 일곱시 저기 달리시면 될 것 같애. 네. 같이 가죠. 바로. 다 됐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상대방慢 Who.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믹.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 эк습하 sweptục. 반등. slider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 cont worth slapping. 어 뭐야? 어 뭐야? 아 이게 주황.. 헷갈렸다. 아아 포어 3개? 네 아 우리 팀엔 주석이 아니었구나 여기 하다가 빼고 3시로 한 번 갈 수 있으면 우리 가볼까요? 네 저 일부러 선 마인업부터 있거든요 지금 아 네 마인업으로 저기 묶고 바로 가보자 3시로 네 어.. 어.. 아.. 잠시만요 제가 토스 일단 볼게요 네 천천히 네 네 제가 레이스 야심차게 모아놨거든요 모으고 있거든요 네.. 네 바로 이제 스타면 가는데 네 네 네 갈까요 외모님? 잠시만요 조금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 네네네네 왜냐면 제가 레이스로 탱크 없애드릴게요 네 투 레이스 모으면 이제 출동할 거거든요 오케이 어 탱크가 밑에 있다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들어가실까요? 네 네 가.. 가자 네 컨.. 요거 막 컨만 신경쓰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시 아 다크 드랍 이러면 조심하세요, 요구님 네, 방글라도 엠베 죽고 있습니다 끝내지 못했네 천천히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레이스 나갈 때 없거든요, 일단 네 어떻게 다시 들어갈까요? 갈까요? 네, 오케이, 콕 베이스에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숨을 수 오래 했을 거예요 리버 잡았어요, 영원히 네 리버 불발 났습니다 네 뭐 나한테 왔으면 까다로웠거든요 나이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스타일이 좀 역상성인 것 같기도 하네 그쵸, 영원님 와, 이 빌드가 완전 좋네 막으면 빠른 레이스가 좋네 그쵸? 네, 좋은 것 같아요 방금은 사실 근데 제가 테란 옆이라서 좀 까다롭긴 했는데 그것만 아니면 그쵸 네, 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탱만 아니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근데 이번 판에 약간 일곱시에 계셔가지고 좀 애매하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번에는 네, 약간 좀 자리, 저희가 약간 힘싸움에 제가 파이파이에서 힘싸움 한번 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사겠더라 네, 요거는 힘다움으로 어떻게 보면 자리가 상대가 6구나 3에 뭐 한 명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더 좋을 수도 있어가지고 네 네 칭참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는 딜러 제가 잘 막아야 됩니다 제가 63쪽으로 먼저 둘게요 632쪽으로 영혼이 밑으로 먼저 둘게요 여유신이 밑으로 육! 잡고 있습니다. 작업, 작업!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심이 준비 완료. 일단 육 없어요? 네. 아, 칭호야. 고맙다. 아, 고맙다. 내일부터 빨 무궁방 애들 다 3팩이 스타하게 생겼네. 아, 영웅이. 고맙다, 칭호. 참 없고요, 영웅님. 12시나 9회 하나. 네. 영웅님 자리 좋아요. 지금 369는 없어요. 네. 12태란. 이거, 11시나 9쪽 서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네. 저한테 무조건 찌를 것 같아서, 저 이번에 조금 많이 찍으면서 할게요. 네. 네. 느낌이. 싸늘한게. 뭔가 딱 찌를 것 같아요. 어, 열, 열, 열. 11시나? 11시네. 이거 많이 많이 안찌어도 될 것 같아요, 영웅님. 어, 잠시만. 제가 어차피, 푸질럿 빼고 가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빠른 원질 아니에요. 지금, 푸질럿 빌대요. 네. 12시에 같이 한 번 가실 거예요. 저 마린 있긴 한데. 오케이. 아니면 모으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찌르기 식으로 가볼까요, 영웅님? 네. 아, 모아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 가죠. 네. 11시. 4게이트에 똑같아요, 저희랑. 네. 상대. 센터에 아까처럼 모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힘싸움 했을 때 들이댔는데 이번에는 들이대지 말고 천천히 운영 가죠. 네. 상대가 들이대기 5개 만들기. 오, 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대기하죠. 네. 일단 원칙을 잘 치를게요, 한신. 네. 상대 마린 11시로 지금 따라왔어요. 네. 아, 벌쳐왔네. 어, 저도 그러면 굉장히 때리고. 아, 벌쳐왔네. 제가 10, 제가 14시까지 찍었고 상대가, 네. 파일 질러서 사드라거든요. 어, 네. 저도 드라이디 찍긴 했는데. 다른 팀들한테 다. 제가 탱크를 조금 빨리 넘어가 볼게요, 이런 파는. 네. 무조건 탱크 빨리 찍으면 찍을수록 좋거든요. 한 번만, 근데 한 타임만 딱. 진력만 잘 갖추는 저 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탱크를 빨리 찍으면 찍을수록 좋거든요. 이거 탱크 안 보여줄 거예요, 저. 네. 시점 오드 되면 뭐, 주고 하면 좋았죠. 시점 오드 되면 한 번만 더. 시점 오드 되면 한번 가볼까요? 천천히 압박하면서. 네. 오케이. 마인만 안 깔려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 됐어요, 저. 네. 어, 잠시만요. 뒤로, 뒤로 좀 빼면서. 탱크 쪽으로, 탱크 쪽으로. 탱크 쪽으로. 네. 탱크 믿고 싸우면 돼요. 어, 저희 도탱인 것 같아요. 천천히 제가 올라갈게요. 네. 저 완전 물량에 힘을 꽉 줬어요. 네. 저 노로버 선하둔이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 물량에 힘 한 번 꽉 주고 갈게요. 네. 라인 잡을 수 있으면 잡죠, 저희. 네. 더 올라갈게요. 쭉. 네. 이거 무조건 들이달라고 하는 꼼새거든요, 이거. 네. 드라 점프 할게요. 이거 뭔가 준비하는 거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또 올라갈게요, 저. 네. 싸울 거예요? 잠시만요, 이거. 네. 싸우면 될 것 같아요. 갈만 할 것 같아요.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12스톡 파죠? 네. 어, 리버다. 리버네요. 결국은 무량이 많아서 제가. 나이스, QT의 필러 한 마리 위로 빗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즉, 필러 한 마리 위로 빗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한 마디만 더 보내주세요. 제가 병력 많아요. 후속이 한 부대에 있었어요.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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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에는 레이스 타이밍, 유원파는 탱크 타이밍 잡으신 거잖아요 아 이게 좋은데요? 영원히 근데 빠이몬 많이, 솔직히 이렇게 막 빠이몬 비즈아이가 아니시니까 빠이몬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약간 이 빌드가 이게 딱 그냥 대충 이렇게 딱 감이 와버리나요? 이게 한 판 아까 졌잖아요 전 원래 지면 어떻게 하면 이길까 생각하는데 딱 그런 느낌? 아까 졌을 때 어떻게 했으면 이겼겠구나 딱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비즈타는게 진짜 현상이네 완전 상대의 심리를 그냥 깔틀고 있네 그쵸? 아 이게 근데 이게 근데 사실 맞아요 맞춤 맞춤이죠 약간 맞춤식으로 게임하는건데 와 이거 비싸모네 이거 거의 최악인데 지금 이제 그쵸? 아 이거 자리 안좋아도 다 이겼잖아요 자리 안좋아도 이기는 것 같아요 이 Lead은 하고 미레라도 부족합니다 미레 anys우 Team 그치 이거 왼쪽과 오른쪽 가스 중에 뭐 파야돼요? 어 오른쪽이요 오른쪽 오른쪽 휴대전 어? 테라인 오케이 구 오요 막을만하겠는데요 예 막을게요 용진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우님 조심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이번에 마린 많이 찍으면서 할게요 네 제가 5-7까지는 못 돌거든요 제가 그거 막아야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3은 없어요 네 신입수 잘하고 막을 중입니다 5-7에 있나보다 보라 네 다 하세요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호텔 갈게요 네네 저 막았습니다 저 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체크해드릴게요 네 여기 숨었다 네 저 벌써 나왔어요 다 빼네 네 다 같이 가죠 다 같이 네 상대가 5일도 왔으니까 멘트 안 cum 라이퍼 괜찮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에 삐져나는 게이트 하나 깰 네 잠시만요 아까처럼 레이스 베이드를 탈까요 어 이번에 탱크하려고요 일부러 어 오케이 저거 탱크 찍었어 여기 이거 이곳 좀 잘 막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윗씨 천천히 하고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뺄게요 여기 약간 캐논 뒤에 더 안 박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부치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오케이 요번에 상대가 저 옆생 땡길거니까 네 잠시만요 저 마인업 될 때까지 조금만 거쳐주세요 5시 저 마인 5시 쫙 깔고 스타보트가 빨라요 상대가 이번에 이거 한번 9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네 마인업 거의 다 됐어요 여기로 빼셔도 될 것 같아요 9시 한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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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 심긴 했어요 네 들어가실까요 네 질러 던지면서 아 간장 마인 상대가 좋은 띄 Him 났습니다 상대가 상대가 받았습니다 상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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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로 상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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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하 탱크 앞에 잘랐어요 영원님 전진하셔도 되요 딜압 조심하시구요 저 이제 수비할게요 어 어디고 왔어 어 뭐야 그 옵저버 있으시죠? 클락레이스 가고 있어요 상대 아 오케이 네 장어자고 다자 조심 아 이렇게 많이 했다 좋다 아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승리전은 맞았는데 형대가 9시 한번 리버 타이밍 때 죽이러 갈까요? 저 지금 리버 나왔어요 네 저 레이스 잡아가지고 저 여핑 때문에 어 잠시만요 저 일단 공격이 또 와가지고 천천히 네 먼저 막을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나갈까요 영원님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상대가 리버가 조금만 늘었어도 우리 커냈으면 9시 미뤘는데 그쵸 그러게요 아 9시 아 아 들어간 타임이 좋았는데 네 탱크를 뽑은 탱크를 뽑으면 괜찮긴 했는데 5시를 죽였어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탱크 뽑았으면 읗 그치 них터는 하小 interference yes 조금 … 멀긴 라이너 또 어 우리가 자리가 전 스푼도 그렇고 요금ס푼도요 좋게 나오지는 않네 그쵸 응 방금 상대가 그 제 레이스 생각에서 아무리 hiring까지 지었거든요 에이 아 다ά 다하네 근데 근데 그 제가 오히려 여기를 투스타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테란 옆에 있으면 또 막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란 옆에 있으면요? 네 테란 옆에 있으면 방금처럼 막아주시면 제가 이번엔 투스타 할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이 게임은 이겨나가는 거라서 그 없이 마침 쓰면서 이겨나가는 거 그럼 막고 갈게요 네 옆에 없으면 그냥 천천히 아까처럼 하면 될 것 같고 팀 싸움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없어요? 네 상대가 만약 옆자리가 없어서 제가 막기가 힘든 상황이 나오면 네 그럼 아까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네 제가 텐크 좀 빨리 찍으면서 네 일단 없어요 네 일단 없구 네 네 없네 알겠습니다 네 네 속세가 가까운 덴가? 까물차격 덩치 가볼게요 네 이쪽 머네요 오 테란에 단둘진구나 오케이 저거야 되실까? 막아볼까요? 어? 예? 뭐.. 예.. 막았으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4게이트라가지고 네 사실 못하겠습니까? 저 수버를 일단 나와요 네에 뭐 일곱씨로 달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 수버를 나왔어요 네에 8,5,7 달리죠? 네에 선시접해갖고 일곱씨 아예 완전 밀어버릴까요? 어?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저기 다섯씨구 절대 안들릴게요 네에 아까 풀어보고 한마디 빠져나갔는데 한식적으로 처치해볼게요 제가 혹시나 네에 네에 아까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네에 탱크 나갔습니다 상관없어 네에 아니 옆에 있는게 좀 아파졌네 탱크 저 맨 여기 아래 구석으로 와서 최대한 비네랄이 좀 가까운 곳에 아예 탱크 조심하세요 네에 나이스 아하 오케이 탱크 조금만 더 천지 네에 미네랄 다 안 넣어서 네에 리버 썼나 생각? 네 안 썼구나 미네랄 한번 저 풀어보고 풀어보고 네 좌측 조심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네 들어가죠 네 리버 쓰기 전에 리버 쓰기 전에 다크하고 네 들어가죠 롸 롸 롸 탱크 찬미 응 로 탱크 어 상대가 나왔네 최님 저희 뚫렸어요? 어 어 저 포 지워놓긴 했는데 네 포 더 지워주세요 탱크 탱크 줄게요 어 제가 지금 회복 잡혔어요 아 3시에 있는게요 괜찮아요, 이거. 또 기어 놔줘. 아... 일단 살아 있을게요. 결국은 다크까지 나올 것 같긴 한데. 복접어 혹시 빨리 뽑아줄 수 있으세요? 네. 저 막을만 해요. 이거 몰라요. 막을만 해야지. 막았어요, 저. 상대, 상대 리버 하나 나왔거든요. 네. 다크 나와. 아, 다크가 이렇게 뛰어온 사람인지. 네. 최대한 안되면 돈 모아서 네. 치셔야 돼요? 네. 도는 있어요? 네. 원래 많이 없어요. 네. 최대한, 최대한 피해 줄게요, 제가. 아, 레이스. 클랑 레이스예요. 네. 아, 아쉽다, 이거. 다크만 안 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상대, 션틀 하나 아까 있었을 텐데, 혹시 그거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esten. style. 다크가 아 Maximum double band about the user 12시에 제가 지켜드릴게요. 영혼. 그럼 저희全게 10 concepts 지퇴해 드릴게요. 네, rest.. 근데 인프라는 다 살아있어서 상대 투 커맨드 이제 올렸어요 우리가 훨씬 발전시키고 빠르네 근데 병력이 좀 많네요 상대가 제가 레이스를 최대한 뽑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언덕에 탱크 있어요 아 언덕이에요? 제가 잡을게요 어 좀 많긴 많네 위치가 거의 이렇게 오케이 옵저버 속옵해서 저 한마디만 레이스에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레이스만 뽑아도 엄청 까다롭거든요 네 탱크하고 레이스 번갈아가면서 어 여기 온다 섭섭ers 12시 셔틀이요 어디요? 12시? 응 오케이 어, 남았어 아, 서플 다 빠지는 것 같다 그 밑에 레이스는 잡아주세요, 두 마리 엠베 밑에, 여기 레이스 저거만 잡아주면 저 뒤에 올 것 같아 다크도 있다 12시에 옥저버 하나만 주세요 네 아, 박혜장님이 있는 것 같아 수고하십니다. 다크여 셋이 나온다 9시 10시 템 있어서 템만 잘 지지면 제가 이제 레이스로 끊어볼게요 언덕이다 템만 잘 지지면 반대쪽에도 있어요 저기 위에서 템 한번 잘 넣어 나이스 드랍 12 플레이니까 저만 지켜주시는 가는 저한테 주셔서 저만 지켜주시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 다 왔어 어 이거 한테 들어오거든요 네 싸워주셔야 돼 나이스 나이스 좀 더 가까이 나오면 한번 빼주시고 센터에 탱크 없어요 네 네 드랍 위주로 좀 찍어주셔도 됩니다 네 저 드랍 가고 아 에이스 좋았다 센터에요 에이스 옥저버 옥저버 센터에 오른쪽에 있어요 겉은 애매 랍 랍 랍 랍 랍 랍 랍 1. 2. 2. 2. 2. 2. 2. 2. 2. 2. 오 나이스! 나이스! 12시 지켜줄게요. 네. 저도 이제 레이스 탱크 나올 수 있는 환경 갖춰져가지고. 나이스 드랍 세트. 나이스 다이브. 12시. 언덕이요? 12시. 나이스!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아닙니다. 아 너무 잘하시는데? 손이 너무 빠르신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거님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그냥 캐리해보일 수 있네. 아 바다한테서 칭찬을 듣다니. 1대1. 어 뭐야 부시님은 1대1 한걸로 하는데. 어 뭔가 친척하게 잘하시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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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